이 작품 보잖아요?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죠? 연봉이 가장 낮을 거란 말이에요? 그래서 이 사람 데려와서 일단 어떤 메인으로 키우든 키울 것 같아요, 1, 2년 정도 누구시죠? 고생물님이시죠? 고생물님 피드백을 할 건데 제가 노래 나올 때 잠깐 봤거든요? 이게 마이 펄스트 워크래요, 펄스트 워크 펄스트 워커에다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다크 어벤져 3 나오는 컨셉을 보고 만들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이 좀 재능이 있지 않나 첫 작품이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중간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첫 작품 뽑기가 힘들거든요? 중간에 모델링을 하다 쉬었거나 아니면은 좀 중간중간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고생물님 디코 되나요, 혹시? 마이크 있나요, 마이크? 마이크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? 컴온! 제가 왜 마이크로 오라고 했을까요? 어...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좀만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도를 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했죠 저희가 봤을 때도 잘했거든요 특히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퍼스트 워크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가고 또 여기는 스크래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작업을 하기가 처음 작업에 캐치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식 여기는 또 이런 이런 식의 스크래치가 또 없어 이런 식으로 재미를 많이 줬거나 간단한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첫 작품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 않나 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식의 보여주는 것도 괜찮죠 얼굴하고 피부 없이 의상만 의상만 보여주시는 거죠 왜 안 오시죠? 오셨죠? 근데 왜 말씀이 없으시죠? 이거 설정에서 마이크 설정에서 음성이 비디오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 아 어 들린다 들려 말씀해 보세요 내 목소리 안 들리나요? 아 지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? 자 이게 첫 작품이라고 했는데 뻥치는 거죠? 어 그 만들다 전에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거는 하다가 말아가지고 하다 만 거? 크리처 아닌가요? 크리처도 만들었는 거 같은데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그게 하다가 말아가지고 완성을 못했어요? 네 완성을 못했어요? 아 그냥 그 뭐지 제가 예전에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원에서 하다가 이제 완성을 못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학원에서 하다가 완성 못하고 학원에 그만뒀구나 네 하하하하 그래서 짜증나서 안 한 거예요 완성을? 아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새로운 걸 하고 싶어가지고 아 새로운 거야? 너무 지겨워서 얼마나 했어요? 반년 했어요? 반년? 학원에서? 한 학원에서 한 아 그 작품은 한 6개월에서 아이씨 6개월 동안 했으니까 하기 싫지 그 작품도 크리처였나요? 이거 첫 번째 크리처 작품이 지금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데 이거는 어떻게 텍스처 안 하고 이렇게 컨셉으로만 끊었어요? 아 그냥 연습 그냥 지브러쉬 좀 익히고 싶어가지고 아 스탈핑 같은 거 익히고 싶어서 어 저거 밑에 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보고 만들었고요 네 위에 거는 그냥 레퍼런스 여러 개 수집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거든요 혹시 재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?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 나는 재능이 있다 없다?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능이 있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진로에만 봐도 좀 다른 거 같은데 일단 뭐 크리처도 만들고 의상도 만들고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? 아 저는 응 그냥 어 네 아직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 거 같아요 네 정하진 않았다 네 근데 어느 프로젝트에도 갈 수 있는 노말 판타지 여자 검사를 만들었다 아 그런 느낌인가요? 네 어느 프로젝트에도 넣을 수 있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?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어 그 신입으로 100점을 줬을 때 한 90점 정도 제가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아 아 그런가요? 네 그 만약에 운이 있고 그 지원하는 회사에서 네 만약에 진짜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제가 느끼는 것처럼 아 이 사람 데려와서 신입이니까 연봉 싸게 데려와서 조금 키워서 우리 회사 메인으로 쓰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좀 많이 보이긴 해요 아 네 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일단 그 인간형 인간형 러프니스가 좀 많이 빤따기는데 아 네 네 피부 같은 경우는 좀 뭐 시간을 많이 들으셨나요? 아 네 많이 시간을 들였는데 좀 이것도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네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 다음은 그 의상만 하세요 아 네 네 다음 이거 아까 얼굴 검은색 해갖고 이런 식으로 뽑으신 거 있거든요 아 네 네 이거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한 두 개 만들잖아요 바로 취업합니다 아 네 지금 하나로도 취업할 수 있어 지금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만약 팀장이 있다면 아 이 샷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중간 샷에 전신 디테일 샷에 컬치를 뽑아내는 게 상당합니다 네 저기서 제가 몇 가지 그걸 좀 해 드릴게요 아 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이시죠? 지금 유튜브 화면이 보이시나요? 아니면 그 제가 유튜브 화면을 아마 9초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이거 어떻게 같이 보는 게 좋을까? 어 화면 공유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? 디코 화면 공유를 제가 할 수 있나요? 디코 화공 어떻게 해요? 어 여기 밑에 보시면 네 화면 공유하기 있거든요 디스코드 아 그 10분만도 이거 클릭하셔야 돼요 아 클릭해서 클릭해서 그 다음은요? 그 다음에 밑에 화면 공유 창이 있거든요 화면 공유 창이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 포토샵 하면 되겠지?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? 고 라이브 고 자 어때요? 보여요 안 보여요? 아 네 보여요 잘 보여요? 자 좋습니다 자 키워서 쓴다 중소기업은 바로 내려가는데요 만두님이 자주 말씀하니 취업할 수 있다 기준이 대기업인가요? 네 대기업 갈 수 있습니다 그 그 3N 스마일 게이트 뭐 큰 회사들은 다 데려가 데려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이 깃이 실루엣을 잘 만들었어요 이거 아 네네 잘 만들었는데 너무 심심해 심심해서 스티치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 여기 보통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데코 보컬을 주셔서 아 이렇게 올라가거나 네네 그쵸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는 좀 재질을 다르거나 텍스처를 좀 다르게 해서 보통 하이 메쉬 단계에서 많이 만들죠 아 따로 말씀하셨 네 하이 메쉬에서 만들어서 베이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메쉬 맵을 얻어서 간단하게 커버처 맵 같은 경우로 할 수 있고요 그치 옷감 끝마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죽도 여기는 스티치가 왜 없지? 하다가 하다 말았어요 서페로 넣었죠? 스티치 네 서페로 넣었어요 잘했어요 서페로 넣어주시고 일단 여기 실루엣이 여기서 좀 더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녹색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그 좀 소심하게 했어 여기를 이 정도까지 빼주세요 아 더 볼륨 강의 네 볼륨을 또 빼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개 아시죠? 아 여기까지 들어가서 현실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두껍게 두 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? 아 정말 벨트처럼 네 진짜 벨트처럼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 실루엣도 이게 아니에요 내려와서 여기서 두껍게 들어간 다음에 네 아시겠죠?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스티치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두께 이렇게 주셔야 돼요 두께감을 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모델링 부채 모델링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치즈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그렇게 가야지 지금 다른 데 신경을 잘 썼는데 돌려쓰기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모델링들은 물론 저의 에피셜입니다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여기는 마감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두 줄로 마감 잘하셨어요 아 사실 셔츠도 제가 그 그 수마감을 하려고 네 하려고 알파 브러쉬로 그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티크처링을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아 잘했어요 나중에 좀 보완해서 해도 되고 다음 작품에서 좀 더 해도 되고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메탈 작업이 굉장히 좋은데요 메탈 작업 너무 잘했는데 깔끔하게 아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잘했다 요거 이런 것들 여기 라이트가 붙어서 여기에 그 반사가 되는 것까지 잘 잘했어요 여기에 노말맵 있는 것도 잘했다 잘했어요 이거는 실제 메쉬 같은데요 여기는 아 네 네 리트폴 거기가 좀 튀어나오게 했거든요 오 실제 메쉬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좀 갑옷 속에서 퀄리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판 것 같아요 팠어 이렇게 네네 이거 저거 많이 잘했어요 진짜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체크를 몇 번 해 드릴 건데 다음 작업 때는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세요 아 네 이런 거나 여기도 잘하셨는데 퀄리티가 많이 돋보이지가 않네요 여기도 이렇게 마감을 해서 더 확실하게 색을 다르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끝단만 아 저기 끝단만 말씀하세요 끝단만 밝은 흰색으로 좀 하시거나 밝은 보라색 약간 사용감 있게 네 다른 것처럼 네 보통 패브릭의 끝단은 이런 식으로 이런 셔츠처럼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아 초콜릿 스무디님이 3D 공부하신 기간 좀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 한 대략 2년 정도 했던 거예요 2년 2년인데 2년 동안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이 포폴에서 모든 걸 다 해 주신 거구나 아 네 네 그렇죠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? 이 작업 저거는 제가 이거 하는 도중에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이렇게 군대도 가고 학원도 했다 그만두고 네 그래서 이것도 대략 6개월 정도 6개월 다음 작업 두 달 두 달에 끝나길 바랍니다 이거 피부랑 헤어랑 하지 마세요 아 네 그냥 의상만 하세요 의상만 의상만 하세요 의상만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? 뒷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뒷모습 잠깐 빼올게요 뒷모습이 이건가? 자 그리고 여기도 어 여기도 스티치가 여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벨트는 스티치가 무조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스티치가 없는 벨트도 있어요 근데 그 모델링 쪽으로 어떤 퀄리티 쪽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색깔 다른 스티치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네 요렇게 들어가겠죠?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이트맵을 이용해서 네 여기를 좀 파주세요 이렇게 아 그 스티치가 파진 것처럼 네 스티치는 스티치대로 있고 여기는 하이트를 내려서 여기는 하이트를 올리고 여기는 내려서 데코보코가 나오게 아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이트맵에 어 디퓨지가 들어가서 좀 밝고 어둡고 할 수 있겠죠 네 6개월이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그 마블러스를 하셨나요? 토디님 의상 어디서 하셨나요? 아 그냥 지 브러쉬로 지 브러쉬로 했답니다 네 사용한 툴은 마양가요? 맥스인가요? 맥스 맥스입니다 여기도 스티치가 좀 아쉬운데 여기 여기 다 스티치가 있으면 좋은데 없네 아 이거도 두께감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주셔야 돼요 이 가죽 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진짜 아 그래야지 좀 더 돋보이게 되죠 됐고 여기 작업 너무 잘하셨다 이 가죽 느낌 이거 너무 잘하셨는데 아 진짜 잘 가죽 같은데요 아 여기 이렇게 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끝단 마무리도 되어 있고 잘하셨어요 진짜 진짜 그리고 여기 파우치도 스티치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버클도 이렇게 나오면 좋고 네 좋고요 그리고 더 더 신경 써야 될 거 네 일단 여기서 이 모델링이 네 여기에 이 이 무게를 느끼면서 버클에서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조여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주름이 갑니다 아 아 심지어 여기가 가장 높고 여기는 좀 낮아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모델링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은 라이팅부터 해서 텍츄까지 진짜 잘 표현이 됩니다 아 네 아시겠죠 네 그런 거나 뭐 이것도 이것도 되게 너무 두께감이 너무 아쉽다 두께감 많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 네 두께감이 좀 아쉬운데 그런 거나 잘하셨어요 이것도 이 어떤 이런 실루엣 주름 같은 거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가장 최근에 본 작업물 중에 그 가장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AAA급에서 많이 쓰는 그런 텍츄랑 모델링 실루엣이 아닌가 아 제가 진짜 이 작품 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연봉이 가장 낮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 데려와서 일단 어떤 메인으로 키우든 키울 것 같아요 1, 2년 정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공자신가요? 물어보신데요 아 고졸.. 고졸이에요 고졸입니다 아 잠깐만 고졸이라고 하십니다 아 이것도 너무 싫으셨다 여기 이 부분 여기가 팔꿈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되게 많이 가요 근데 주름을 여러분 보시면은 X자 그리고 Y자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Y자 이런 식으로 주름을 X, Y를 잘 섞어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잘하셨어요 여기는 들어가게 되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실루엣도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장갑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강호님 접할 수 있습니다 좋고요 뭐 충분히 잘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기는 진짜 더 무기는 봐드릴 게 없어요 무기는 이 상태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써도 돼 이 정도로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는데 어디 지원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지원하진 않았어요 언제 지원하세요 지금 하나 더 만들고 있는 게 있어서 만들고 있는 거 뭐 만들고 있어요 어 컴온 디코에다 올려주세요 디코에다가 아 네 디코에 제가 이거 화공에서 볼 수 있나요 음성 채팅으로 가면 되나 채팅 채널 가면 되나 아 아 여기서 제가 화공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화공 안됩니다 아 그냥 그냥 캡처에서 드릴게요 캡처에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아 아 여기서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올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제가 이거 거의 지금 초반이라서 완전 초반? 괜찮아요 네 궁금해 집이 만든 단톡방도 괜찮고 어디다가 볼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떻게 봐요 제가 하하 채팅 보기로 볼 수 있나 채팅 보기에서 볼 수 있나요 자 채팅에다 올려주세요 파일 업로드 있다 맞아요 김민성님 사진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사진도 좋고 스크린샷도 좋아요 완전 완전 초반이라서 지금 좋아요 고맙습니다 김민성님 디코 고수시네 고수 디코 고수시네 두 달 전에 만든 거 볼 수 있나요 노강호님 두 달 전에 만든 거 최신작 없나요 두 달 전에 만든 거 왜 그렇게 두 달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노강호님도 봐드려야죠 이거 보고 좀 시간 괜찮으면 노강호님도 같이 보시죠 빨리 왜 없어 이미지 왜 이렇게 안 올라오시나요 올렸는데요 어디다 보면 되죠 제가 채팅 채널 이거 이건 디코 화면 아닌 아 이거 어 누르면 되는구나 진짜 별거 없네 진짜 별거 없네 진짜 별거 없는데 남자 캐릭터인데 어떤 뿌리 있고 망토까지 망토 괜찮을 것 같아요 망토 망토 보여주기 좋거든요 퀄리티 털망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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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카드 많이 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떻게든 부딪혀 보려고 아 야 그러면 이거 일단 첫 번째 작품으로 한번 지원해 보고 네네 두 번째 작품 할 때 한 두 달 걸리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두 달 뒤에 또 지원해 보세요 아 일단 첫 번째 작품으로도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알겠습니다 가고 싶은 회사 있어요? 가고 싶은 회사요? 네 아 있긴 있는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디요? 궁금한데 어 저희 크리프톤 크리프톤?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아 폴리곤도 잘 썼는데 이거 이거 마모셋에서 뽑아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건가? 아 네 이게 이게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트라잉글을 그 쿼드로 바꾸는 게 있을 텐데 근데 저도 가끔 보면은 다 삼각형으로 뽑힐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보면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안에 일단 지원을 해 보세요 그 프로젝트 괜찮은 프로젝트 아 지원해 보시고 면접도 봐 보시고 아 네네 그러면서 중간중간 짬짬이 모델링 하시고 아 네 아시겠죠? 궁금한 거 아 그 제가 네 제 사촌 형한테 들었는데 사촌 형한테요? 사촌 형 뭐 하시는 분이죠? 아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회사면 프로모델러? 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이에요 사촌 형 네 제가 올해 24살인데 24살? 너무 어린데? 고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촌 형이 고졸 고졸이었으면 네 최소한 작년에는 취업을 했어야 된다 무슨 소리야? 아 절대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 그 고생물님이 들어오려는 업계는요 네 오로지 실력입니다 아 그런 말이에요? 실력이 좋죠? 연봉이 높아요 실력이 낮으면 연봉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이직이라든가 연차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학 어디 나왔는지 학력이 뭔지 그 옆 사람 질문도 안합니다 옆사람 10년 일했잖아요 10년 일해도 옆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는지 몰라요 아 진짜 그런가요? 네 제가 뭐 뭐 어떤 경험도 없는데 뭐 해본 것도 없고 네 뭐 이력서에 제가 이력서를 한번 아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마땅히 제 뜻으로 뭐 한 게 없더라고요 뭐 쓸 것도 없고 저도 저도 처음 제가 32살에 그 애니메이션 회사 지원할 때 경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줄도 없었습니다 경력이 아 중간중간에 뭐 라면 주방장도 했고 뭐 가구도 만들고 뭐 전시회도 도우미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경력이 한 줄도 없었어요 그냥 백지요 백지 백지 백지요 대기업도 한 게 안 따집니다 실력만 따져요 실력만 사촌형 저한테 데리고 오라고요? 좋습니다 어 일단 네네 대학에 대한 거는 그 합격해서 그 회사 다니면서 네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방통대회에서 학위를 따시면 되고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취업이 됩니다 이분은 지금도 될 거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실력이 개좋은데 사회성 부족하면 어때요? 좀 안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데가 그 팀플이잖아요 팀플 사회성이 부족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부족하면은 일단 그 협업이 안 돼요 실력이 좋은데 그 사회성이 부족하다? 그 면접에서 대부분 걸러지거나 그 회사 내에서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소문으로 그만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물님은 이번 주말에 한번 넣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일단 포폴 정리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요 충분한 거 같으니까 어 자기소개서랑 그 자기소개서만 있지 지원 동기 같은 것도 따로 쓰나? 자기소개서만 써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? 어 저번에 만두님 영상 만두님 영상 있죠 그거 보고 똑같이 따로 쓰세요 몇 가지 단어만 바꿔서 똑같이요 단어랑 뉘앙스 바꿔서 쓰세요 똑같이 쓰면 안되지 바꿔서 키워드만 속속 써서 쓰시면 되니까 아 네 주말에 게임자회에서 프로젝트 보면서 네 작품 하나랑 이 크리처 포폴 있죠 이 크리처 이 크리쳐도 포폴이 될 거 같거든요 아 아 두 개 해서 넣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꼭 골라 갈 수 있을 면접이 올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 해주세요 뭐 얘기할 게 있다면 질문 있다면 더 해주셔도 되고 아 이 정도면 된 거 같아요 이 정도면 된다고요 아닌 거 같은데 속 시원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원래 더 있었던 거 같은데 더 있었어요? 네 생각이 안 나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? 채팅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생각나면은 채팅이나 나중에 뭐 두 번째 만들었다 그때 해도 되고 취업이 됐다 이러면 또 신청해 주셔도 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고생 물림 또 업그레이드 들어가서 고생 물림